야 부들부들 떨지마라 부들부들 떨지마라 야 죽은 사람들은 일단 다시 냅둬 우리는 통과하자 일단 통과한 사람들은 빼고 다시 하는거지 어 이거 천천히 가도 되겠지 야 그거 봐 빅민이 꼬셨네 이거 그냥 대충 막 뛰라고 막 뛰면 안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아 이거 안되지 당연히 당연히 막히면 안되지 어 이거 이거 레버 안담길게 어 레버 당기지말고 거기 도착하면 성공이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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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둘이 깼어 야 이제 잠뜰은 오셨어? 여기 나 떨어졌어 어 잠뜰 안죽었어? 어 죽진않으면 됐지 그럼 이제 잠뜰이 통과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빅콘 슈라 둘이 최종 결승전합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나 못했단 말이야 나 2등했던 말이야 나 깬다 이번에 여기서 죽으면 꿀잼이겠다 담돌아 바로 뒤에 빅콘이 있어 바로 뛰어야돼 이거 멈추면은 가속도 떨어져가지고 죽어 바로 밑에 빅콘이 있다 뭐야 빅콘 언제 여기까지 왔어? 빅콘 안죽었어? 아 빅콘 안죽었구나 아 떨어져서 죽은건 슈라고 아 빅콘은 죽진않고 떨어지기만 했구나 네 전 죽지않았습니다 아이고 끝이잖아 나 다완대 여기 올라가야지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야지 뭐가 덧붙이야 점프야 점프 뛰어야지 아 점프 뛰어야돼? 아이고 아이고 못 뛰네 빨리 올라가 아이고 아이고 못 뛰네 극칸에서 극칸에서 뛰라고 모서리에서 요렇게 그래그래 난 마음이 불안하다 나 진짜 어떡하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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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불안해 이거 이러다 트리가 폴진할수도 있겠는데? 빨리 뛰라고 여기 한시간 동안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를 못 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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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를 못 깨냐? 빅콘이 죽었다 어 뭐야 빅콘 죽었어 빅콘이 죽었다 죽었다 완전 야 빅콘 죽었어 야 슈라 어딨는데? 슈라 어 슈라 여기까지 왔네? 야 빅콘 어떡해 오 깼다 야 결국 빅콘으로 결정인가? 나이스 나이스 어 잠뜩 깼네 깼네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구경하러 가자 놀래주러 가자 슈라 보러 가야지 나는 빅콘 보러 가야지 야 근데 아직 몰라 슈라 보러 슈라야 너가 이길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버그 버그 빅콘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여기 빅콘 있어요 여기 투명인간 자 슈라야 여기 왔다 절인 3종 경기에 출마한 빅콘 선수 오케이 가자 슈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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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들을 때리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오징어들을 때리며 앞으로 가고 있는 빅콘 선수 과연 슈라 선수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슈라야 글로 갈 필요 없어 이리로 들어가면 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아 슈라야 글로 가지마 들어가 내가 이길거야 아니야 몰라 야 빅콘 진짜 몰라 난 빅콘 응원할게 난 슈라 지금 슈라 따라잡을 수 있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거리 그렇게 많이 안나 봐봐 체크포인트 3이야 우리 역전잼 보여줘 어? 빅콘아 여기 아 빅콘이래 슈라야 여기 좋아 역전재판 보여주겠어 역전재판이라니 다시 가 가 가 야 빨리가 빨리가 오케이 슈라 와이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빅콘 야 어 슈라 여기네 야 아 할 수 있어 야 충분해 충분해 어 야 야 슈라 떨어졌어 슈라 떨어졌어 야 빅콘 빨리 빅콘 빨리 빨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슈라야 여기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슈라야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껴 껴 어 피하고 어 어 어 진정하다 슈라야 도티 체육관에서 훈련을 한 비콘 선수와 잠뜰 체육관에서 훈련을 한 슈라 선수가 최종 대결을 펼칩니다 슈라야 침착해 슈라야 침착해 어 기기고 만다 과연 누가 우승하게 될까요 슈라야 침착해 이기고 만다 슈라야 침착해 슈라야 다 따라잡았어 다 따라잡았어 여기만 여기만 진짜 집중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면 돼 슈라야 침착해 침착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슈라야 갈 수 있어 마지막까지 집중 그렇지 그렇지 슈라 그렇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나 오케이 그 앞에 오케이 오 잘한다 오케이 아이고 잘한다 오케이 침착해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라 옳지 옳지 나이스 나이스 오 슈라 앉아 빨라 옳지 아니야 비콘 이길 수 있어 비콘 진짜 이길 수 있어 정말 너 할 수 있어 끝났어요 간다 슈라야 여기 조심히만 하면 돼 다행했구만 아 비콘이 아직 여기네 야 슈라 눈 지어 왔어 많이 왔다 슈라야 옳지 옳지 천천히 슈라야 천천히 왜 이리 안가 슈라야 천천히 천천히 오 슈라 빠르다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떨어졌다 야 슈라 떨어졌어 야 시간 끌리고 있어 시간 끌리고 있어 야 시간 끌려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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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요 얼굴 좀 띄워주세요 아 왜왜왜왜 그냥 여기 나 나 여기 쉬고 있는 쉬고 있는 사람이야 쉬고 있는 사람 아니 왜 감독들이 싸우고 있어 비콘아 비콘아 이건 잠뜰과 나의 자존심 싸움이야 비콘 이길 수 있어 오 뭐야 뭐야 하지마라 슈라야 천천히 가 슈라야 천천히 가 슈라야 청추론함을 보여줘 슈라야 여기 건너야돼 여기 건너야돼 슈라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슈라야 잘하고 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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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만하면 발판 밟지 말고 야 비콘 빨리 제발 슈라야 발판 안 밟아도 이겨 슈라야 발판 안 밟아도 돼 아니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비콘 이길 수 있어 슈라야 끝까지 포기하지마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 우리 슈라 천천히 야 빨리 빨리 떼야지 누르고 빨리 떼야돼 없어 금방 포기하는게 빨라요 오 그렇지 나이스 야 쟤 아직도 저기 토마토 나오는데 야 너는 지금 1분 1초가 아쉽다고 빨리 뛰라고 포기하면 편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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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비콘 슈라 잘한다 비콘 할 수 있어 비콘 할 수 있어 슈라 천천히 슈라야 천천히 오오 잘한다 네 천천히 오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좋아 여기서 한번에 역전당하는 수가 있어 그 페이스대로만 가면돼 그 페이스대로만 가면돼 그 페이스대로만 가면돼 너구리 얼굴 치워 뭐라고? 나 도워주고 있는거거든 야 그렇지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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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가자 나 맘 상했어 나 비콘이 원할거야 한번에 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잘 뛴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비콘이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야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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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 형 오 됐다 됐다 스묵 끄고 그렇지 그쪽 옆으로 뛰어 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오 뭐야 뭐야 스묵 끄고 스묵 끄고 그렇지 올라가 나 따라해 이렇게 야 쟤 스묵 끄는 데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여기만 건너는 여기만 건너면 바로 실화 있는 데야 눈 지역만 건너면 돼 어이구 어이구 나밖에 없어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스묵 잘한다 어이구 지금 이거 내가 이기면 두 팀들 벌칙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왜 받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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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싫어 그런게 있어 맞지 아 그런거 없어 그런게 어딨나 어이 난 슈라한테 배팅하겠어요 우리 슈라 잘한다 야 야 그럼 비콘이 이기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해라 우리 둘이 다 할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딜해 딜해 오케이 콜 야 비콘 비콘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슈라야 이겨라 야 비콘 진짜 너 할 수 있어 슈라야 슈라야 우리 목적 위에 아 떨린다 슈라야 우리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와 열받네 야 저쪽 세명이 모여가지고 저러는거 봐 슈라야 배버리고 올라와 배버리고 올라와 야 지금 비콘 완전 집중해가지고 말도 안하는거 보이냐 비콘 이긴다 슈라야 배버리고 올라와도 돼 그냥 오케이 슈라야 오케이 야 배버리고 올라와면 안된다 아니아니 여기 나오는데 배 부서지면 다시 해라 한 땀 한 땀 나오는 때거든요 여기 하나 슈라야 찜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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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쟤네 아직 나 비교하러 간다 애 부서지나 보러 간다 아 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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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용암 조심 용암 조심 용암 조심해 용암 조심해 안 돼 안 돼 야 비콘 제발 빨리 와 용암 조심 여기 조심해 진짜 조심해 제발 여기 형이 조심해 좀 제발 야 비콘 야 비콘 비콘 조심해 야 비콘도 다섯번째까지 왔어 tribes hibnik 여기 어디야 죽지만은 비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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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북이 끄고 어 스마트북이 끄고 men 뭐야 비콘이 벌써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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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차이 안나 비콘 진짜 다왔어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아아아아아아 뭐하냐고 야 이 바보야 아이쿠 슈가야 죽지마는 비교 슈가야 너 죽지마는 비교 슈가야 진짜 죽지마는 비교 야 비콘 짐작하자 장난하냐 장난하냐고 야 엎드려라 짐작해 아 진짜 다 쫓아와놓고 뭐하는거야 오케 여기 사람이 없어서 비콘이한테 거지나 아아아아 가자 슈가야 슈가야 죽지마는게 야 비콘 일단 달려 야 슈가 죽을지도 몰라 야 죽을지도 몰라 야 죽을지도 몰라 야 죽을지도 몰라 아핳 그래 우리 이수라 잘한다 우리 이수라 잘한다 어 있고 어 있고 어 있고 어 있고 아 비콘 진짜 내가 내가 쟤를 내가 왜 쟤를 응원했지 아 저거 그냥 아니 왜 거기서 치고 우리 이수라 잘한다 희망 없어 이 돼지야 희망은 없어요 언니가 뭐야 여기 누가 배 올려놨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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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셨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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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셨는데 안 부셨어 안 부셨는데 야 비콘 빨리 달려 비콘아 빨리 달려 비콘아 빨리 달려 이길 수 있어 야 내가 그래도 좀 시간 좀 벌고 있어 됐어 수요 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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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아니 또 볼 수 있어 또 볼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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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시간 벌고 있어 아 떼 수요 언니가 도와줄게 아 알았어 한 번씩만 부술게 뭐라구요 어 내가 시간을 그래도 좀 벌고 있어 내가 빨리 죽을게 걱정하지마 수요 아 기다려 됐어 가 나 이제 일화입니다 오케이 아 살았다 아 비콘아 잘 안 돼 누나 잘 안다 에이 조금 천천히 해도 될텐데 어 어 어 미안 어 실수 실수 아 미안하다 아 두개만 붙으려고 했는데 손가락 미끄러졌어 아 진짜 아 미안 미안 멘탈이 미끄러지고 있겠지 아 실수 실수 실수니까 다시 작업해 도티님도 하신다 아 비콘 빨리와 빨리와 멘탈 미끄러짐 빨리 빨리와 올라와 아 기다리 아 아 아 으흐흐흐흐흐 아 시나야 할 수 있어 한번에 멋있게 시나야 가자 포션 부리시 회복 포션 회복 포션 아 회복 포션 시나야 가자 아 비콘 멍청아 여기서 한 1000번만 실패하면 되게 시나를 가려야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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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고 이쁘다 아이스다 아우 요구로 아 whole 오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완ị McKloae 누가 뭐 시킬까나 시나야 어어 어쩔수 없네요 남아이런 중청근 남아이런 중청근 야 빅콘 이리로와! 야! 거기서 왜 죽어! 이길 수 있었는데 충분히! 아 재밌다. 어! 우리 슈라 짜단다 짜단다! 야 부들부들 떨지 마라. 부들부들 떨지 마라.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지 마라. 떨지 마. 슈라! 어 뭐 그러면은 누구부터 말할래? 평소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아유 저는요. 네. 슈라님이랑 슈느님이랑 조용히 해. 도티님 좀 말하게. 우리 잡느님이랑 빅느님 항상 세 분 플레이 하시는 거나 성격, 말투, 방송감 이런 거 항상 존경해왔고요.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항상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근데 팀원이 그쪽 체육관을 다녔다는데. 아 저 친구는 가라로 배웠어요. 제 정식 수제자가 아니에요. 내 정식 수제자가 아니야. 얘는 그냥 저희 체육관에서 걸레 빨던 애. 걸레 빨던 애. 아 걸레 빨던 애. 원래 저희는 에이스를 키우는데 저런 애는 안 키워요. 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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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디. 어 네네네. 자기보다는 비콘이가 불쌍하잖아. 아무도 응원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나는 또. 평소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또 인간미가 있으니까 제가. 비콘도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야 뭐 잠뜰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슈라야. 슈라야. 비콘이가 여기서 이벤트 준비했어. 아 진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어머 감동. 감동. 감동이다. 아이고. 요렇게. 감성파리하는 거는 안돼요. 저는 이렇게 감성파리 안하잖아요. 아아아아. 아아아. 나는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좋던데. 아이 그래요? 표지판을 꺼낼까? 아하하하하. 아이 또 저는 이렇게 말로써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이게. 잠뜰림을 사랑하는 저의 빨간 하트. 응. 됐어요. 슈라를 사랑하는 하트 하나 더. 어 뭐야. 자 하트 하나 만들어. 하트 만들어볼까요? 왜 잠시만요. 하트 만들어드릴게요. 하트가 못생겼다. 아이 아니에요. 미코니 뭐 시키지? 이게 뭐 하트야? 아이 하트 하트 만들고 있어. 하트 망했어. 아직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 미코니 하트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에이 아직 다 안됐어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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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 안됐어 그래. 어. 어머. 어머. 비코니 하트 너무 이쁘다. 됐죠 됐죠. 여러분 됐죠 됐죠. 비코니 하트 너무 이쁘다. 아이 저도 잘했는데. 비코니 하트 너무 이쁘다. 저 잘했잖아요. 어디 봅시다 어떻게 했나. 이거 아니네. 얘 왜 이렇게 길어요 이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야 이게 무슨 하트야. 야 불 지르지 마라. 야 내 하트 불 지르지 마라. 아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맘이야. 그거 몰라요. 에릭 옛날에 했던 대사 몰라요. 솔직히 맘이 비코 오빠는 못한게 쟤야. 조용히 해봐. 제가 로맨틱한거 해드릴게요. 지금. 뭐. 타는 냄새 안나요. 아. 어. 어떤 냄새. 어떤. 어떤 냄새요. 뭐가 타나요. 제 마음이 타고 있는 냄새. 아이. 빨리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어떻게 할까. 아들아 뭐 시켰을까. 야 뭐 시켰을까. 아. 일단 우리 님은 병해놨고. 아 뭔데 뭔데. 그 허리케인 비너스를. 아 진짜 하지 말자. 아 나 진짜. 아 나 너무 안 나. 이거 아니지. 에이. 허리케인 비너스를. 도리케인 비너스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에이. 에이. 그건 또 아니지. 에이. 도리케인 비너스가 뭡니까. 안 하시겠다.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차라리 제가 대홍단 감자를 맛깔나게 해볼까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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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런. 이런 작전을. 도리케인 비너스. 비너스. 우후. 우후. 유후. 하죠. 아니 뭐 그거 못해. 하면 되지. 뭐 해. 이 명곡. 명곡인데. 어머. 뭐야. 이 명곡 그냥 하면 되지. 날 자극하면 반드시 널 집어삼켜. 큰 폭풍 치듯 몰아치면 난 숨어셔. 글데없이. 나를 잡아 끄는 나만의 비밀. 일렉트로닉. 매닉. 슈퍼소닉. 바이오닉. 에너지. 어 어 어 어. 도리케인. 아 비너. 어. 도리케인. 비너. 서르륵 서르륵 터치며. 서르륵 서르륵 내 몸을 깨워. 에워. 아 도리케오리도리케인.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뜨잉.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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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컨을 믿은게 내가, 내가 제인이오. 내가 제인이오. 내 잘못이오. 나 엄마가 엄마가 시끄럽다고 조용하래요 집 내보낸다는데 야 진짜 진짜 클이 떴나봐 비콘아 우리 안 시킬테니까 클이 아니면 고개 들어봐 안 들면 시킨다 눈 뻥 눈 뻥 야 어서 어서 약을 팔아? 알았어 그러면 쉬운거 시킬게 이제 클로징해야되니까 비콘이가 진짜 완전 손발 없어질정도로 귀여운척하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뿅 진짜 완전 오그라들게 알겠지? 맛깔 안나면 클로징 계속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주려라 시청자분들 화나면 어떡해? 영상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방금 들어왔다 하잖아 구독하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만 뿅 간단하지? 여전할 수 있잖아 요거를 씨로 하면 안돼 씨는 아니야 씨옷은 다 띠긋으로 바꿔 띠긋 띠긋 자 이따 준비 자 됐지? 자 뒤에 서자 비콘 뒤에 서자 어 비콘 뒤에 서서 자 여러분 비콘의 벌칙 클로징 갑니다 자 갈게요 시작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좋아요 다시 해라 다시 해라 혀 꼴면 안 됐어 다시 해라 쩔잠 으악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아 핍핍핍핍핫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거야 어 공정심을 자꾸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띠 띠 띠 띠 아 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좋아요 아 뭐하냐 영상좋아요 이거 못하냐? 빨리하라고 창피하지말라고 그래 이게 창피하면 더 이상해 맞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좋아요 채널 구독하시는데요 영상좋아요 그리고